전위 전위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전기에 대해서 특별한 성질이 있죠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장이기 때문에 Electric 필드가 어떤 Scalar Function Phi의 그래디언트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전화가 없는 곳에서 전화 밖에서 있는 어떤 영역에서는 뭐냐면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느냐 하면 가우스 법칙이 E의 발산이 epsilon 0분의 로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0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지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Phi의 라플라시안이 0가 된다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켜요 그리고 이런 라플라시안에 해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조화 함수라고 그래요 조화 함수 함수 조화 Harmonic Func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조화 함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했어 어떻게 보면 왜냐 뭘 이야기를 했지 평균값의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평균값의 정리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1차원이라고 그러면 3차원부터 이야기를 하면 한 포인트에서의 Harmonic Function의 Value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의 어떤 임의의 반경을 잡고 구를 택할 수 있죠 그 구면 위에서의 어떤 Value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점을 P라고 하면 Phi of P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구면 위에서의 반경의 엡실론 위에 구면 위에서의 평균값과 같다 임의의 반경 엡실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Green Function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내줬나 안 내줬나 내줬다가 취소했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 오늘 한 것은 조금 덜 수학적이지만 수학적이지만 산술적으로 그냥 적분을 한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 포인트 차지에 대한 결과와 수퍼 포지션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증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여기에는 뭐예요? 이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영역에서 전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화분포가 이 밖에 있는 리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임무이의 차지 전화분포를 생각하기 전에 여기 한 포인트에서의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축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지축이라고 잡고 여기서부터의 이 거리를 갖다가 지라고 하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이 점 Q Q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 R S 우리 다 썼네 S는 뭐 셀피스 한 점 A라고 아 A는 썼고 A는 에어리야 X라 그래요 X 한 점 X 위에서의 전위를 갖다 이놈에 의한 전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X에 의한 X에서의 X에서의 전하 Q에 의한 점전하 점전하 Q에 의한 전위 전위 FI는 FI 는 Q X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것은 K 곱하기 4파이 에프실론 제로 분의 1이죠. 그렇죠? K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그러면은 G라는 벡터 이걸 갖다 이 G라는 벡터 표시를 하면 G-X 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요거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점전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스테이트먼트가 이게 여기서의 요 놈에 의한 전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의 X를 갖다가 요 구면 위에서 움직일 때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평균값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은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1오버 4파이 에프실론 제곱분의 이걸 갖다가 에프실론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R이라고 합시다. 요걸 갖다가 방향 R이라고 하겠어요. 방향 R 위에서의 그러면 4파이 R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 분의 DA DA A는 뭐냐면 area element예요. 여기서의 area element DA는 뭐냐 하면은 이게 뭐죠? R 스퀘어드 DR D FI 산시타 디시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음 여기까지 무슨 산소가 딸리는 사람이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내가 실제로 적분을 해가지고 저것이 요 놈과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래요. 요 놈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의 요 놈에 의한 여기서의 전의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K 곱하기 G 분의 뭐예요? Q예요. Right? 이게 K 곱하기 G 분의 Q와 같냐 이거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적분값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 평균값 정리의 의미야. 응? 포인트 차지의 경우에 온라인?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자 이 평균값 정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점전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케이 이 전하의 요기에서의 전의의 값은 이 전하에 의한 요기 각각의 구면 위에서의 전의 값의 평균치와 같다 그 말이야 어? 그게 평균치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4πR제곱분의 DA가 뭐예요? 확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요 값이 뭐냐면 K 분의 요 값이 뭐냐면 2무2의 점에서의 전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확률 요게 뭐냐면 확률 Probability 곱하기 뭐야? 이게 Phi of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의 평균값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 말이야. 예? 예? DA에 D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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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m sorry. You are right. R이 왜 들어가요? 아침이 핑계가 있죠. 그렇죠? 첫 시간이니까 DR이 왜 들어가냐? 들어갈 일은 없죠. 실제로 적분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것은 G-Vector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의 이 Vector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C타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G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R제곱이라고 하면 빼기 RZ Cos C타와 같죠. SQUAERROOT예요. SQUAERROOT와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DA는 뭐와 같으냐면 R제곱 곱하기 D5 SINE C타 DC타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I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반격 R에서의 평균값은 4Pi R제곱분에 1의 K에 SQUAERROOT SQUAERROOT H이 이거를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넣을까? 어떤 이걸 뭐라고 넣을까? 이걸 갖다가 T라고 놓읍시다. 밑에 근호 속에 있는 거를 그러면 지금 C타가 변하면 여기서 변하는 것은 뭐냐 하면 R은 지금 Big R로 픽스되어 있어요. 픽스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의 지금 이 R은 R은 R로 픽스되어 있는데 R은 R로 픽스되어 있어요. 변하는 것은 G도 픽스되어 있고 여기서 변하는 것은 C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X가 여기 구면 위를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C타와 Phi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Phi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방향 이쪽 방향이 Phi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G축이야. 그러니까 Phi는 적분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Phi에 무관하니까 이것은 상수 적분은 똑같죠. Phi 적분하면 2Pi로 그냥 나와요. 2Pi하고 그다음에 Big R은 small R은 R제곱으로 넣고 그다음에 뭐예요? sin C타 D C타 C타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쓰기 힘드니까 T라고 놓겠어요. 그러면 D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DT가 뭐냐 하면 이런 건 다 상수고 cos C타 미분하면 minus sin C타에서 2RG sin C타 D C타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10시구나 잘됐죠. 그러니까 이 R제곱 R제곱은 캔슬시키고 sin C타 D C타는 sin C타 D C타를 2RG 2RG 분의 1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2Pi 하고 2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분의 K 곱하기 스퀘어루트 T에 T분의 1에 sin C타 D C타는 뭘로 바꾸냐 하면 2RG 분의 DT DT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적분 못하는 사람은 없죠. 이건 뭐냐 하면 여기 하면 두 배가 돼서 2분지 2, 2 지워지고 2RG 분의 K 곱하기 스퀘어루트 T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하면 C타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C타가 0일 때는 이게 G 마이너스 R에 G 마이너스 R에 절대값이 되고 절대값이 제곱이 되고 이게 G 플러스 C타가 파일 때는 G 플러스 R에 절대값 제곱이 돼서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스퀘어루트 스퀘어루트 취하면 절대값이 되고 따라서 이게 G 플러스 R에서 G 마이너스 R의 절대값을 빼면 뭐예요? G가 R보다 크면 R만 남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2 G R분의 K의 두 배의 R하고 G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라 미니믄 오브 R하고 G 사이에 작은 값을 취해라 그 말이에요 G가 R보다 크면 R을 취하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경우는 뭡니까? 우리 경우는 뭐예요? G가 R보다 크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은 뭐냐 하면 R입니다 따라서 R과 R이 캔슬돼서 E와 E가 캔슬되고 R과 R이 캔슬돼서 결국은 G분지 K가 돼요 Q Q는 앞으로 나와야죠 여기서 내가 Q를 갖다 팔아먹었네요 여기다 Q을 원래 내가 안 썼어요 Q를 팔아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KQ가 돼서 정확하게 G분지 Q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되냐 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된다 저긴 물음표였는데 여기는 느낌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를 증명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거를 EV의 차지들로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한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차지에 의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같은 정리가 성립하는 거고 따라서 양쪽에 대해서 그냥 수퍼 포지션 프린시프를 취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증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한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증명하면 전위나 전장에 대한 것은 자공적으로 쫙 증명이 돼 근데 주의할 것은 힘이라든지 혹은 에너지에 관해서는 이런 슈퍼 포지션 프린시프를 성립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장의 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happen to be 뭐냐면 이게 이 증명은 굉장히 유용한 게 왜 그러냐면 설사 이거는 뭐냐면 G가 R보다 작아도 여기까지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맞는 거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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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이외에는 여기까지는 다 맞는 거야 설사 G가 R보다 작다 하더라도 만약에 만약에 G가 R보다 다시 말해서 이 포인트 차지가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뭐예요? 여기서는 아까는 뭘 취했냐면 R을 취했냐면 이번엔 G를 취하는 거죠 작은 거를 취했으니까 그럼 직역 캔셀 되는 거고 따라서 뭐냐면 FI of R은 만약에 이거 리마크예요 리마크 만일 Q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는 거죠? G 대신에 R을 쓰면 되는 거죠 K 곱하기 Q of R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왜 황당해요? 구 안에 있을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포인트 차지의 Q인데 이놈에 의한 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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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의 평균 값을 취하니까 이놈의 위치가 이게 G인데 이 G값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Q가 이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밸류는 뭡니까? 이 밸류는 R분지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Q가 여기에 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여기에서의 구면에서의 전위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이놈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상관없으니까 이놈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세며라 그런 얘기예요 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이모의의 전화분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차지를 여기다가 떠넣으면 되겠지 Right? 그럴 때는 뭐냐면 따라서 그러므로 이모의 차지 이모의의 분포 전화 분포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파이 오브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에 있는 토탈 차지를 여기다 갖다 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것은 Q 오브 R 이게 뭐야? R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Q는 뭐냐 하면 이 구면 안에 있는 토탈 차지예요 오케이 All right 자 그래서 1과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1이고 이게 뭐냐면 1이고 이게 1이에요 이게 1번과 이게 2번이에요 2번을 합치면 아까는 뭡니까? 아까는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이 밖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여기에서의 평균 값은 여기에서의 값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임의의 차지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도 존재하고 밖에도 존재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렇지? 그럼 안에도 존재한다고 그러면 안에도 존재하고 밖에도 존재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쪽을 다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밖에 있는 거에 대한 밖에 의한 거에 이 평균 값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뭐예요? 이 밖에 의한 토탈 차지에 여기에서의 전위만 생각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전체 컨트리뷰션의 이 평균 값의 기여는 뭐가 같으냐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차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무이의 어떤 전화분포가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무이의 전화분포가 있으면 여기에 전화분포가 있는 거니까 이 파이는 뭐예요? 하모닉 펑션이에요? 아니에요? 하모닉 펑션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 하모닉 펑션은 데피니션이 뭐야? 전화분포가 없는 곳에서의 함수야 전화분포가 없는 곳에서의 전이가 로우가 제로인 데서의 전이가 하모닉 펑션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이가 이 안에 전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파이는 하모닉 펑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모닉 펑션이 아니고 대신에 뭐예요? 뽀아송 방정식의 해야 오케이? 그래서 뽀아송 방정식의 해의 경우에는 뽀아송 흐름으로 이제 뽀아송 에퀘이션의 해는 다음을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해는 다음을 만족한다 뭐냐면 여기서의 임의점에서의 점주위의 어떤 거 구면 위에서의 파이의 평균값은 뭐와 같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여기다가 갖다 둬라 K 곱하기 Q 인이에요 뭐지? 아 R 여기에다가 뭐를 해요? 수퍼 포지션을 밖에 있는 것놈의 컨트리뷰션은 뭐예요? 이 밖에 의해서 밖에 있는 놈들의 모든 전화가 요즘에 대한 밖에 의한 전화에 요즘에 대한 전위를 더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요? 파이 오브 아웃 소울스에 의한 이 점을 P라고 할까요? P점에서의 전위를 더해라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증명을 해줬으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를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포인트 하나 포인트 차지 하나에 대해서 이게 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그냥 이 이 계산 하나 한 거야 이 계산 하나 해가지고 수퍼 포지션 프린시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질을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무위의 전화분포에 의한 거거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혹은 컨티뉴스하게 다 있는 이무위의 전화분포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무위의 전화분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이 이무위의 전화분포가 있고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 포인트의 반경 R 주위의 어떤 구면 위에서의 평균값은 뭐예요? 전화분포를 안에 있는 놈하고 밖에 있는 놈으로 갈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놈에 의한 이 점에서의 전유를 구하고 더하기 이 안에 있는 놈을 갖다가 다 여기다가 넣고서 그렇죠? 이 여기서의 전유를 구하면 그러면 그러면 끝이다 몰라요? 내부전화와 외부전화로 나눠서 내부전화와 외부전화로 나눠서 내부에 있는 놈은 중심에다 갖다 놓고 피 외부전위에 의한 모든 외부전화에 의한 한 포인트에서의 전위만 구하면 된다 어마어마한 세월음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한 줄도 안 되는 한 줄밖에 안 되는 계산에 의해서 정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그린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다시 정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린의 정리를 갖다가 써가지고 파이빼기 사이 사이 파이 일컬 뭐예요? 사이 파이 빼기 파이 사이 라고 하고 파이를 뭐라고 놓고요? 파이는 뭐냐 하면 이 보아성 방정식의 해 우리가 구하는 걸로 놓고 파이는 뭐냐 하면 피사이는 뭐라고 놓으라고요? 피사이는 r분의 1로 놓고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해서 이 정리를 다시 정명해라 오케이? 그게 숙제예요 지난주에 냈다가 취소를 했는데 오늘 다시 내겠어요 그래 이것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의 성질이에요 이게 평균값의 정리 이 평균값의 정리를 뭐하러 증명을 했냐 물론 재미있는 성질이죠 근데 이 평균값의 정리다 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롤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팔라스 방정식의 해는 포화성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왜냐하면 전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다 제로다 여기도 아무데도 없으면 파이는 뭐예요? 제로예요 그냥 콘스탄트 그런데 어디에인가는 이제 로그가 있는 거죠 이 밖에서 푸느냐 아니면 이 변화 분포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에서 푸느냐 그 차이일 뿐이야 조화 함수는 뭐냐면 이 영역 변화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 밖에서의 포텐셜 값을 포텐셜을 함수를 조화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면 뭐냐면 그거는 이 영역 안에서는 조화 함수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펑션을 영역을 잘라서 보면 조화 함수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다 제로다 그러면 조화 함수는 제로예요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보아송 방정식의 해예요 근데 보아송 방정식의 해중에서 전화가 있는 밖에서의 행동 양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펑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실 보아송 방정식의 해를 이 전화 밖에서 봤을 때 그 함수를 뭐라 그래요? 조화 함수라고 한다 수학자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뭐냐면 여기 영역에 있는 여기 전체 로우를 생각을 하고 그 로우 밖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대신에 어떤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로우를 장막에 가둬요 오케이 장막에 가둬 이건 도체는 아니야 참막을 차 그냥 그 도체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consider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이 바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영역은 뭐예요? 사실은 뭐가 변하느냐 하면 토폴로제가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역은 여기밖에 없어 이걸 잘라낸 거야 잘라낸 거야 그럼 토폴로제가 변하는 거지 구멍을 파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수학자들은 뭐라고 우길 수 있냐면 여기 박해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 박해는 전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trivial function이 존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니까 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non-trivial 토폴로지를 가진 영역에서는 이 전 영역에 이걸 파냈으니까 이건 영역이 아니야 그렇죠? 전 영역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가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0이 아닌 하모닉 펑션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역으로 뭐냐면 이렇게 전화가 없는데 전화가 없는 영역에서 non-trivial한 하모닉 펑션이 존재하는 게 뭐의 시그너처냐 하면 공간에 구멍이 파여졌냐 안 파여졌냐 여기에 대한 어떤 시그너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의 토폴로지를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드람 드람 코모로지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왜 자꾸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하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놀라요 물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전화가 우리 영역에 우리 영역은 다 전 공간이고 이 공간에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위가 있는데 그렇죠? 라플라스 방정식을 컨시더 한다는 게 의미가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차지가 없는 곳에서의 전위의 행동양식을 하모닉 펑션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nyway 됐어요? 오케이 충분히 강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평균값의 정리는 어떤 corollary를 갖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하모닉 펑션은 조화함수는 다른 정리에요 corollary죠 조화함수라고 하는 것은 조화함수는 어떤 영역의 내부에서 영역의 영역의 내부에서 내부란 말이 중요해요 미니몸이나 맥시몸을 갖지 않는다 혹은 극값을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이라는 게 뭐예요?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극값이에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 하면 이런 것도 극값이에요 오케이 로컬 미니몸 로컬 미니몸 맥시몸을 극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원의 이야기고 2차원 이야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함수 2차원 위에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쪽 방향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한 장면처럼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는 미니몸이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맥시몸이어서 극값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극값을 갖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모닉 펑션의 맥시몸이나 미니몸은 다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운드리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니몸이나 맥시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경계에만 있다 경계에서 존재 왜 그럴까요? 만약에 로컬 맥시몸이 존재한다고 해봐요 오케이 로컬 맥시몸이 존재하면은 이 평균 보면은 로컬 맥시몸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맥시몸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산뽕우리처럼 그렇죠? 펑션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점이 P인데 P에서의 F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서의 값은 여기서의 평균값과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로컬 맥시몸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정리를 이 정리를 바이올레이터 시킵니다 그 말이에요 미니몸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게 코롤러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전자계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정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이게 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차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차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 차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포텐셜이 생기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일로 밀어내고 얘는 일로 밀어내고 얘는 일로 밀어내고 얘는 일로 밀어내면 여기에 뭐예요 플러스 전화를 가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CEO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둘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인가 이렇게 밀어내면 얘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밀어내면 얘가 싫어하죠 이쪽으로 밀면 얘가 싫어하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 싫어할 거라고요 그래서 얼떻 생각하면 얘를 가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둘 수 없다는 거야 이 CEO럼이 의미하는 바가 얘를 갖다가 조금 움직이면 안정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지 1을 갖다 갖다 놔요 여기에 그러면 이 4개에 의한 어떤 포텐셜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포텐셜이 여기는 굉장히 높겠지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미니몸이 존재하면 포텐셜이 미니몸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미니몸이 존재를 하면 차지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는 딴 데로 이렇게 해봐야 자기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겠지 이걸 뭐라고 하면 스테이블 포텐셜이라고 그래 스테이블 미니몸 스테이블 포인트 혹은 포텐셜이 미니몸이면 이런 일이 존재하는 거야 그건 뭐 1학년 때 역학시간에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코롤러리는 조함수는 즉 전하들에 의해서 만드는 전하들이 만드는 포텐셜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뭐예요 이 미니몸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물질이 존재하는 게 왜 존재하느냐 하면 이게 정전적인 정전기적인 어떤 결합에 의해서 물질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정된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내가 책을 갖다가 주먹으로 친다고 해서 책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뽀개지지 않잖아요 잠깐 변형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somehow 자연이 그렇죠 안정된 어떤 안정된 어떤 미니몸을 갖는 어떤 포텐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고전적인 이런 픽처에 의하면 고전 전자기학에 의하면 안정된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그렇지 그렇지 이게 one of the greatest puzzle 이게 이건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자역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써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고전 전자기학을 써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이 낭관을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여러분이 그 답을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이런 퀴즈예요 그러니까 이 퀴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내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주겠어요 전자기학학에 의하면 안정된 물질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떤 전자기적인 컨피규레이션에 의해서도 그렇죠 다른 전화를 갖다가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 차지 모든 것을 포인트 차지라고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물질은 그냥 우리는 오전적으로는 포인트 차지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평균값의 정리를 이 코롤러리 하고 모순된다는 거야 양자역학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양자역학의 어떤 비헤이비어가 이 난관을 피해가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퀴즈야 음 오케이 퀴즈가 뭐라고요 물질의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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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정전기학 학의 평균값 정리를 relate하는 것 같다 어? 위비해야 한다 위비해야 한다 How to get out? How quantum mechanics can get us out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부터 탈출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느냐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1학년 physics를 배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physics의 90%를 배운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활용을 못하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해의 유일성에 대해서 해외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준인 전화분포가 있어요 여기에 전화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전화분포에 의한 해를 하나 우연히 찾았어요 그러면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이미지 메서드라는 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체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 차지 Q가 있어 포인트 차지 Q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이게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많이 여기는 적게 유두가 되겠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푸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혹은 1학년 때 아니면 못 들어봐도 좋아요 이 방법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경계치를 만족시킨다 경계치를 만족시키는 해는 유일하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에 의한 경계치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다른 하나의 솔루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 Q를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Q를 넣어 그러면 전자기학의 경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기학의 경계치는 뭐냐 하면 차지군방에서는 포인트체 쿨롱 의 법칙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 가면 포텐셜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에서는 뭐냐면 전장이 반드시 수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수직하지 않으면 이쪽 방향에 성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전화를 움직이겠죠 얘가 그러면 정전기학이 아니죠 정전기장이라는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이런 굉장히 유니크한 성질을 갖게 해요 도체 여러가지 바운드리 컨디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운드리 컨디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체의 표면에서의 표면에 전기장은 E는 뭐에 수직해요 면에 수직해요 혹은 면의 방향이에요 면이 있으면 면의 수직 방향이 면의 방향이죠 그렇죠 그것이 면의 도체 면에 수직하고 즉 면의 방향과 일치해야 돼요 즉 E의 탄젠셜한 방향의 성분이 없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탄젠셜한 방향의 전장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질하고 여기 무한대에서의 어떤 포텐셜이 만족시켜야 되고 전장이 만족시키는 어떤 성질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전장이 이런 성질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면 포텐셜은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냐면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디언트의 파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 surface charge density가 있으면 이 surface charge density에 반드시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 n은 뭐냐면 이건 뭐냐 이 n이 뭐에 비례해야 되냐 엡슐론 제로 분의 시그마에 비례를 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안했나 했나 했나 왜냐하면 여기 안했으면 지금 다시 학혀요 지금 하겠어요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긴 컨덕터 내부예요 여기 외부야 그럼 여기에 이 작은 어떤 이런 면을 잡아요 위아래에 그리고 여기에 가우스 theorem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뭐 electric field 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증명을 했죠 수직해야 돼요 이는 그러면 여기서의 적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e 곱하기 en 곱하기 a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e 곱하기 a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제로죠 왜냐하면 전장이 제로니까 도체 내에서는 제로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surface charge density 곱하기 면적과 같아야 돼요 epsilon 0분의 total charge인데 차지가 뭐냐면 시그마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e는 epsilon 0분의 시그마야 이게 만약에 부도체라고 하면 여기에 surface가 있으면 부도체라고 하면 일로도 나가고 일로도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surface charge density 를 시그마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2 epsilon 0분의 시그마고 방향이 다르죠 도체 같으면 surface 위에 있는 charge density 를 온전히 이쪽 방향으로만 나가니까 밖으로만 나가니까 여기는 e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hey의 유일성을 증명을 하기 전에 이게 왜 유용한가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 메소드를 justify 하는 게 바로 이 hey의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놈과 이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놈과 이놈에 의한 문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주위에는 쿨롬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겠죠 예의에 의한 것은 예의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쿨롬 법칙처럼 만족하고 이 무한대에서는 제로를 만족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만족하느냐 이런 사실들을 만족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electric field가 electric field가 여기에서 얘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electric field가 여기에서 다 수직하냐 그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면 요 놈과 요 놈에 의한 electric fiel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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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는 것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수직하잖아요 이 글이와 이 글이가 같으면 쌍극자에 의한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surface에서 이걸 2등분 면에서 항상 수직하다고 원래 수직해요 다만 요 사실을 요 사실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요 사실까지는 체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상법을 조스티파이하는 방법이 이제 그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어떤 문제로 교환 치환하고 나니까 요 놈과 요 놈에 의한 전장이 여기서 수직하다는 면에 수직하다는 boundary condition을 만족시키고 여기 이 금방에서 하고 이 무한대에서의 boundary condition도 만족시킨다 그거예요 약간은 불만족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boundary condition이라고 그랬는데 이 boundary condition을 계산을 안하고 체크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약간의 불만족한 면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만족시키면 충분하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해외 유일성이 중요한 이유는 왜라고요 하여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답만 찾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외 유일성은 경계치를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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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유니크해요 내가 이걸 주는 대신에 뭘 주느냐 하면 이걸 갖다 ground를 우선 여기서 도체면이죠 그렇죠 도체면은 뭐냐면 여긴 도체면이야 도체면이니까 다 등전이 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전 이 면에서의 이걸 갖다가 포텐셜을 0으로 주기 위해서 ground를 시켜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일값이 주어지고 여기서의 파일값이 무한대에서도 0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경계체 이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뭐예요 이 서피스에서의 경계값이 완전히 주어졌거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그래서 내가 이것만 주어지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 이의 파랄렬 성분 이쪽 방향에 성분이 엘렉트릭 필드 성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따라서 여기선 모든 점에서의 포텐셜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이 제로라는 것을 주면 충분한 거예요 포텐셜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취소합니다 이거는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쓸 필요가 없다 n은 n이 엡실럼 제로 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결과이지 우리가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사용을 해서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약으로 그렇죠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장이 이렇게 평행하다는 그러니까 이 면에 수직한 원칙하다는 것만 체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등포텐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그걸로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등포텐셜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Earth를 시켜서 내가 제로란 것 그럼 모든 게 다 됐어요 이게 증명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주어진 전화분포 이거 말고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이모의 전화분포 로가 주어진 기본 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피스 바운드리 컨디션 컨디션이 있다고 그러죠 바운드리에서의 값이 주어졌어요 이런 바운드 여긴 어떤 전화분포 로가 주어지고 어떤 우리가 인테레스팅한 우리가 흥미로운 영역 그걸 싸고 있는 설피스에서의 바운드리 값이 딱 주어졌어요 이렇게 파이저로로 주어졌어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파이가 0일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야 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해가 유니크하냐 유니크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포화성 방정식의 해의 유니크니스를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주어진 바운드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여기에서의 솔루션이 여기 파이 1x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파이2를 파이2x 두 개를 찾았다고 하자 a보고 찾아라 그랬더니 이런 걸 찾았고 b보고 찾아라 그랬더니 이런 걸 찾았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둘 다 뭐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고 이 방정식과 여기에서의 바운드리 컨디션 얘도 경계로 가면 얘가 돼야 되고 얘도 이 경계로 가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주어진 펑션 surface의 펑션이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파이1은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파이2와 아이덴티컬리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클레임이에요 오케이 이게 유니크니스의 세어로미 클레임이라고 프로프가 프로프가 뭐냐면은 여기서 파이를 파이1과 파이2의 차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파이의 경계에서의 값은 뭐가 돼요 파이의 파이의 이급과 이급의 차이 이놈과 이놈의 차이의 경계에서의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도 이그고 얘도 이그니까 그 차는 경계에서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제로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디언트 파이 다이버전스의 그래디언트 파이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파이의 파이 이런 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아 쏘리 이런 걸 만족해야 되는 거지 플러스 아 파이의 최고 그렇죠 그런데 얘와 얘는 둘 다 뭐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이 파이1은 얘도 미분방향식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차는 뭐예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 차인 파이는 제로가 돼야 된다 즉 하모닉 펑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모닉 펑션인데 하모닉 펑션이 즉 파이는 뭐냐면은 이 전 구간에서 제로고 뭐예요 여기에서 바운드리에서 제로예요 그래 그러니까 바운드리에서의 값이 다 제로야 근데 그러면 미니맥스 프린시플에 의하면 미니멈도 제로 맥시멈도 제로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얘는 하모닉 펑션이고 아 내가 소리 이걸로 사실 충분합니다 이것까지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얘는 하모닉 펑션이고 경계에서 최대 최소로 값죠 그렇죠 근데 경계에서의 아이덴티컬리 변이징 하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은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덴티컬리 제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로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뭐죠 미니맥스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혹은 뭐 평균지 정리에 의하면 좀 더 제너럴라이저 민과 맥스가 다 제로다 따라서 아이덴티컬리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이완과 파이투는 항상 똑같다 그런 얘기야 모든 영역에서 아이덴티컬하다 옳라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버전에서의 해의 유일성을 증명을 했어요 오늘 수업이 12시까지인가요? 시간이 금세 없어졌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